자, 14년 4월 학평입니다. 표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묽은염산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수용액 가와 나에 존재하는 전체이온의 몰수를 나타낸 것이다. 그랬는데요. 자, 전체이온의 몰수가 나왔는데 지금 1가, 1가죠. 그치? 1가, 1가를 혼합했을 때 전체이온의 몰수는 산과 염기 중에서 많은 것의 갯수 곱하기 2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쵸? 자, 그러니까 전체이온이 N이다라고 하면 산과 염기 중에서 많은 녀석이 1분의 1 N만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? 만약에 얘가 20mm의 1분의 1 N이라고 합시다. 오케이? 그럼 많은 거 곱하기 2 해가지고 자, 그런데 얘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? 40mm면 뭐다? N이 돼야 되죠. 그치? 그럼 많은 거 곱하기 2 하면 2N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. 그치? 아니면 얘가 더 많다. 그러면 어쨌든 뭐다? 2N보단 커야 돼. 그치?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모순이 되겠네요. 그쵸? 자, 그러면 다시 자, 전체이온이 지금 N이니까 많은 거 곱하기 2 해가지고 N이 나와야 돼. 자, 그러면은 NaOH가 2분의 1 N이다라고 한번 해봅시다. 개수가. 오케이? 자, 그러면 30mm이 2분의 1 N이니까 10mm면 얼마? 6분의 1 N이 되겠죠. 그치? 그런데 많은 거 곱하기 2 했을 때 N이 나와야 되니까 산이 어떻게 돼? 2분의 1 N만큼 있어줘야 많은 거 둘 중에 많은 거 곱하기 2 해서 N이 나오겠죠. 그치? 40mm 2분의 1 N이니까 그 다음 20mm는 뭐다? 4분의 1 N이 될 겁니다. 그치? 많은 거 곱하기 2 해가지고 N 나오고요. 많은 거 곱하기 2 해서 N 나오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. 자,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가보겠습니다. 기억. 가는 pH가 7보다 작다. pH가 7보다 작다. 무슨 소리야? 산성이다. 라는 소리죠. 그런데 염기가 더 많네요. 그쵸? 기억 틀렸네. 니은. 가와 나에서 생성된 물의 몰수비는 3대 2다라 그랬는데 자, 1가 산염기가 반응을 했을 때 물, 생성된 물의 양은 뭐다? 산과 염기 중에서 적은 것의 개수와 같다. 그치? 가에서는 적은 게 뭐야? 4분의 3이네요. 아, 4분의 1 N이네요. 그 다음에 나에서는 적은 게 뭐야? 6분의 1 N이죠. 그치? 그러니까 물의 몰수비는 3대 2다라고 하면 옳은 지분 되겠네요. 그 다음 티그. 나에서 NaOH 20ml를 첨가하면 Na+,와 Cl-의 몰수는 같아진다 그랬는데 나의 20ml를 첨가하면 지금 10ml당 6분의 1 N이니까 20ml면 얼마야? 3분의 1 N이 되겠죠. 그치? 자, 6분의 1 N 했다가 3분의 1 N을 더 때려박으면 2분의 1 N이 되겠네. 그러니까 뭐다? 염기와 산이 개수가 똑같아지겠죠. 그러므로 Na+,랑 Cl- 구경꾼 이온의 수는 똑같아지게 되겠네요. 그쵸? 답은 4번 되겠습니다. 자, 6분의 1 N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